네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업무집행사원이 있고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일단 과세를 해요 근데 이게 성격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잖아 원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성격도 있고 사업소득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별로 세무액에서 잘 간주하고 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소득급은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다 넣고 두 번째 업무집행사원하고 출자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정의가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상호등을 사용하지 않고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돼 세 번째 그로스업 따질 때 2천만 원 따지잖아요 그 2천만 원 기준 금액 따질 때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로스업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입 기속 시기 원천징수 세율도 옛날 비영업대금이 이처럼 25%라고 잘 챙겨 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공동사업자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사업소득 분배해서 그냥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GP 같은 거, 출자 공동사업자는 영어로 LP라고 하고 업무집행사원을 GP라고 그래 GP가 General Partner고 Limited Partner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출자 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그런데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걔는 소득 원본대로 갑니다 내가 아무리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본대로 간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례 3번을 가보시면 구분이 나와 있죠 갑 50, 을 50 경영참여 갑은 안 해요 그래서 갑은 출자 공동사업자예요 그리고 을은 업무집행 공동사업자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200이고 이자소득이 300이야 그럼 갑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속 시기도 12월 말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고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대신 이자는 똑같이 둘 다 이자소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율은 출자 비율이냐 아니면 손익 분배 비율이냐인데 손익 분배 비율이 있으면 사적 자체를 인정해서 걔를 우선한다는 얘기고요 수동족 동업자 있죠 2차 정도 하면 이것까지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동족 동업자가 받은 배당소득 수동족 동업자가 받는 것도 배당소득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동업기업 과세특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무집행 동업자가 있고 수동족 동업자가 있는데 수동족 동업자가 받는 것은 배당소득이에요 수동족 동업자가 받는 건 그로스업 적용하지 않아 그로스업 너무 헷갈릴 거 없어 아까 동그라미 위에 있는 거잖아 조문을 좀 받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걔네들 기본적이에요 걔네들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표를 보면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분액 있죠 그럼 수동족 동업자는 배당소득 맞아 배당 그럼 내가 100을 투자를 했어 그리고 거기서 100을 벌었어 이해하시겠죠? 지금 내 투자 금액이 지분이 50%야 지분 50%고 100을 넣었어 그 취득가액이 그 다음에 걔네가 손익이 100이 났어 그러면 그 손익 100에 대해서 50이니까 150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나 50%니까 걔 회사 공동사업자에서 이익이 100이 났어 나 50% 있으니까 나 지분가액이 얼마나 된 거야 150이 된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50을 원래 과세하는 거야 50을 뭐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실제로 분배를 받았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160을 받은 거야 160을 걔네가 돈을 그냥 160을 중간에 줬다고 그럼 나의 지분가액을 초과해서 10을 더 받게 된 거잖아요 이 10도 배당소득이라는 거야 이 10도 지분법 회계 좀 하세요 선생님 올해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또 나와 또 제발 올해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그렇게 범위를 줄이지 말고 모든 시험이 다 그래 이게 범위 자체를 드랍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야 적어도 위혜생인데 범위 자체 드랍하는 건 없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 depth를 줄이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쉬운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삭죽기인데 그거 먹고 나머지를 좀 못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wide 이게 다 해야 돼 다 다 돼 depth를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depth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여러분들이 depth만 겁나 많이 하고 한 건 이왕 한 건 열심히 하자 저 끝까지 가보는 거고 막상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wide는 자기가 과감하게 버려 나 이때 과감해 아니 과감한 건 depth를 과감하게 버려도 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 어쨌든 이게 지분법 방식으로 하는 거야 지분법 방식